제가 올해 6월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개인전의 주제는 내숭올림픽이라고 제가 나름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구상하게 됐던 계기는 거의 밤낮으로 그냥 작업실에 있는 게 제 거의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라면 먹고 이러니까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계속 정말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꼭 뭘 끊으면 오래 못 다녀요. 헬스장 한 달 끊어봤자 어차피 한두 번 갈 거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장 가기엔 조금 사실 부담도 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다가 근린공원 요즘 막 양재천이나 이런 데 보면 공중걷기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썬캡 쓰고선 허리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다. 저게 대박인데?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소재를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역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운동을 할 때 색깔들이 되게 신선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야외에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뭔가 초록색도 더 선명해 보이고 풍경이 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왜 오륜기가 그렇게 다섯 가지 색깔로 돼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모든 색깔이 그렇게 프리즘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 때 보이는 환갑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래서 아 오륜이 저 꽃 때문에 저 색인가?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 그림에 넣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체도 많이 바뀌고 조금 그 나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하루 느끼는 삶의 무게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제목을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그림이 사실 거의 다 120호 정도는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듣고 있는 노래 자체도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27살인데 27살에 느끼는 이제 세월의 무게를 한번 추로 표현을 했고 이거는 지금은 더 이상 이 몸무게가 아니지만 제 몸무게를 써서 나를 들다라고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내 몸무게가 사실 몸무게로 대체를 하지만 나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사실 제 이런 설명이 없이도 사람들이 그림을 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실 좀 이런 설명을 안 해드려도 금방 이해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는 순정려라고 올해 제가 그리고선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뭔가 당구장 갔을 때 되게 폼이 좀 어설프지만 그게 또 포인트거든요. 어설프어야 돼요. 저는 뭘 해도 어설프거든요. 그래서 당구장 가면 막 야한 언니들 사진이나 이런 걸 뒤에 배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금이라고 붙여서 뭔가 맥주캔이랑 어떤 불금에 대한 거 약간 그림을 사실 전공자분들이어서 제가 정확히 좀 세세히 읽어드리면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저는 그림 자체는 블로그나 SNS에서 다 세세히 마치 그림일기처럼 읽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 거 칠 때 산발이 치고선 하면 잘 되듯이 잘 되듯이 이제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비 완료라고 하고 아까는 좀 여성들의 야한 사진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니까 뭔가 음량의 조화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식스팩 이런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또 뒤에 식스팩이 있는 남성분들의 사진을 열심히 그렸고요. 이거는 이제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하고 이제 저 점수판을 보면 1점만 더 지나가면 이기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했고 이건 이제 완벽한 밥상이라고 라면보다는 짜장면이 더 완벽하고 사실 혼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먹는 밥도 너무 즐겁고 좋을 때가 있지만 가끔 저렇게 우체국 택배 상자 위에다가 먹는 짜장면이 저는 그게 되게 완벽한 밥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먹다가 내가 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겠지 이런 생각에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한번 붙여봤고 이건 이제 주부 구단의 봄날이라고 명명을 해보면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사회를 나가면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 친언니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을 간접 체험을 해보면서 아 여성으로서 이렇게 사회 진출이 어렵고 그리고 여성이 나같이 꿈을 갖고 있던 사람도 우리 엄마일 텐데 이렇게 많은 거를 희생을 하시고 지금은 또 되게 딱 저희 어머님들 나이가 되게 우울증이 많은 시기시더라고요. 갱년기 나이가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좀 저한테 투영을 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는 편인데 그래서 주부 좀 어머님데도 젊게 표현을 했고 주부 구단들한테도 봄날은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제 또 약간의 약간 위트 있게 골프 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넣어가지고 좀 주부 구단의 봄날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블랙홀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근데 사실 저도 골프를 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제 필드 나갈 때 저렇게 구두를 신고 나가면 정말 죄악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구두로 파여진 이제 그런 골프 회장도 그리면서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롤러브레이드 탈 때 되게 느낌이 탄탄대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을 탄탄대로 라고 붙였고 이건 보드를 타다가 열심히 타다가 넘어지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한번 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뭔가 전 되게 전기 난로라던가 전기장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왜 좋아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그 따뜻함이 왠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림을 옮겨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폼생폼사라고 잭스키스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잭스키스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이제 평지를 좀 내려갈 때 그 기분이 너무 유토피아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유토피아라는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메시지로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원더우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원더우먼 다이어리라고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숭올림픽 시리즈는 이제 거의 스포츠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그리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나머지는 거의 제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제목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작업인데 진짜 이렇게 했을 때 뒤돌을 때 느낌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할 때 그 기분이어서 너무 그림의 색채랑 잘 맞아서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건 돌리다 보면 이제 뭔가 계속 돌아오는 그 자리가 음표의 도돌이표와 같다라는 생각에 도돌이표라고 하고 이건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우주선 같아요. 약간 제가 되게 엉뚱한 측면이 많은데 가끔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냥 우주선 같아 막 이럴 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제목은 3 to 1 발사라고 했는데요. 전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재밌어야 돼요. 보면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누드를 그려야 되니까 나시티에 쫄바지 입고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리고 여기 보통 근린공원 주변에 할머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너 안 춥니?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고 어떤 사람 웃기다고 저런 사람 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러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 자신들 사진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스스로 그리면서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가. 그래서 이거는 제네티스라고 이제 자전거를 가끔 제가 탈 때 어딘가 진짜 떠나고 싶을 때 진짜 떠나버리고 싶고 그럴 때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니티스라는 게 라틴어로 이방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제니티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120호여서 사실 실제로 보시면 되게 큰데 이제 테니스 심판 때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스스로를 심판을 해본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거의 제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식 자전거를 다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잘히. 그래서 하나하나 사라져서 아멘